도시 외곽 어느 한 마을의 작은 학교 꽤나 진지한 분위기로 수업에 임하는 아이 이번 희망편지 열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하산을 처음 만난 건 마을에서 한 시간 떨어진 벽돌 공장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있는 하산 언제부터 일한 건지 아이는 제법 기술자입니다 이곳은 돈을 벌기 위한 하산의 일터 여느 열두 살 소년들과는 다른 아침 풍경입니다 8시쯤 되었을까요? 급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하산 오늘은 7일 만에 학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산이 사는 나라 말라위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하고 국토의 절반이 호수인 이 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월 3만 원으로 살아가는 아프리카에서도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새벽부터 일해 녹초가 되었지만 하산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일과 공부 하산이 이토록 치열해진 건 부모님의 빈자리 때문이죠 2년 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마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하산은 주어진 모든 것을 혼자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산을 기다리는 이들 바로 하산의 어린 동생들입니다 둘째 압달라 셋째 샤미오나 막내 게루섬 아침에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는 하산 농기구 하나를 챙기더니 바로 또 집을 나섭니다 김밭에 뭐가 있을까 싶은데 왠거려? 뭔가가 나오네요 카사바 수확 후 남아있는 작은 뿌리를 캐서 동생들과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맨땅에 보물찾기 같아 보이지만 배고픔을 잊기 위한 아이들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늦은 오후 어린 동생들과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어린 동생들과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두 동생을 남겨둔 채 둘째 압달라와 함께 다시 벽돌 공장으로 향합니다 지평선으로 해가 넘어가는 시간 아이들은 일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할당된 벽돌은 하루 2,500개 종일 6시간을 꼬박 일해야 다 나를 수 있는 양입니다 한 장이라도 더 나르기 위해 엄청난 무게의 벽돌을 수십 번씩 오가며 나릅니다 수만 번 고르지 못하고 남겨진 동생들을 위해 고된 노동을 견디는 아이들 오늘은 꼭 일을 마무리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땀범벅이 된 손으로 꺼내보는 핫산의 재산 목록 1호 낡은 공책과 부서진 볼펜입니다 낡은 공책과 부서진 볼펜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마치고 받은 돈 500과차 우리 돈 800원입니다 로점산에 들러 옥수수 가루를 삽니다. 맛난 채소며 과일이 유혹하지만 주식인 옥수수 가루 한 봉지를 사고 나면 남는 돈은 없습니다. 참 오랜만에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제 옥수수 가루로 심화를 만듭니다. 끓는 물에 옥수수 가루를 넣고 저으면 걸쭉한 반죽처럼 되는 음식. 드디어 사형제에게 소중한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3일 만에 먹는 저녁 허겁지겁 줄였던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하산이 먹던 손을 멈춥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은 앉아있던 아이.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고개를 숙이고. 맛있어! 아삼!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한구석 꾹꾹 눌러놓은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이 행복한 만찬 앞에서 눈물이 되어 흐르고 말았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새벽. 하산이 또다시 집을 나섭니다. 오늘도 벽돌을 나르고 돈을 벌어 동생들의 밥을 해주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글을 쓸 겁니다. 세상을 기록하는 기자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동생들과 행복해지는 날을 꿈꾸며 하산의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산 너무 슬퍼. 에이미 울지마 괜찮아 울지마. 알았지? 오빠 오빠 나 이렇게 집에만 앉아있을 순 없어. 나 하산은 도와줄 거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빠한테 진짜 좋은 방법이 떠올릴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봐. 뭐가 보자. 정신 집중 정신 집중 정신 집중 정신 집중 정신 집중. 야 건들지마 건들지마 건들지마. 정신 집중. 얘들아 희망 편지는 썼니? 엄마는 이미 썼지? 아 맞다. 희망 편지. 스텝 1. 하산의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스텝 2. 하산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편지를 써요. 저학년 친구들은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왜 그래? 오빠 이거 봐. 오빠 엄마도 벌써 하산한테 편지 샀나봐. 엄마 편지 내용 감동. 오빠 우리 가족들이 쓴 편지 하산이 받으면 엄청 기뻐하겠지? 스텝 3 부모님도 함께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주세요 부모님의 동의 및 연락처가 있어야 대회 참여 및 시상 안내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마세요 스텝 5 다 작성한 편지지는 제출일에 맞춰 학교에 제출하면 끝! 고맙습니다 근데 어뜸오빠 전국상을 받으면 해외 자원봉사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대 에이미 너 그걸 지금 한거야? 오빠는 진짜 잘하지 너 그걸 지금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진짜 이 초등학생 그럼 이건 모를걸? 희망톡톡 챌린지 시즌2가 나왔다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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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려고? 나도 할 문제 나가! 얘 가가가가가가가가! 여러분 같이 가!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